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안타 제조기 손하섭이 KBO 역사상 전례없는 대기록을 세웠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손하섭은 창원 NC파크에서 열린 롯데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4타수 1안타를 기록하며 팀을 이끌었습니다. 이날 손하섭은 3회 선두타자로 등장하여 좌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를 만들었는데 이 안타가 KBO 최초 8시즌 연속 150안타라는 대기록이 되었습니다. 손하섭은 2016년도부터 기록을 시작하였는데 어느덧 한국 야구사에 자신의 기록을 아로세기게 되었습니다. 손하섭의 8년 연속 150안타 기록은 당분간은 깨지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전망입니다. 손하섭 다음으로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키오미어로즈의 이정웅은 올시즌 100안타 후부상으로 시즌아웃되면서 사실상 기록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손하섭은 개인기록을 세워 기쁘지만 지금은 팀 승리로 가을야구에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NC 다이노스 손하섭이 8시즌 연속 150안타라는 대기록을 세웠다는 소식 견해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